강아지 깜찌 그래? 그래? 시야를 많이 한다 그치? 응 깜찌 시야 했어? 응 깜찌야 너 어디까지 가니? 자 이쪽으로 돌자 그래 깜찌 돌라 돌아 예은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깜찌 이리와 돌아 가자 깜찌야 가자고 와 깜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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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ne 깜찌 깜찌 아름다워 깜찌 깜찌 여기 자전거 들어오라서 조심해야되 자전거 올 때마다 내가 안아줄래 위험하니까 끔찌가 이런데 처음 와봐서 어리둥절 한가봐 끔찌 일루와 끔찌 끔찌 일루와 끔찌 일루와 민들렛이다 끔찌야 일루와 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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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다시 해줄게. 그거 버려도 돼. 그래. 응. 또 해줄게. 세이찬. 껌지만 안아줘. 그래. 껌지 안아줄게. 이리와. 자자하고 있어? 됐어. 껌. 껌지. 좋아? 껌지. 좋네. 그치? 응. 껌지야 알겠어? 껌지. 내가 동승철을 안아주는 것 같아. 기분이 좋아? 응. 나 여기 처음부터 어릴 때 처음 와봤다. 그치? 응. 우리 이제 영어 있는 쪽으로 갈까? 그래. 내 털 묻을지도 몰라. 나한테 털 묻어. 씻어야지. 맞아. 껌지야. 알겠어, 껌지야. 껌지 착해. 껌지. 아빠, 껌. 어, 껌지 착하지? 응. 저 있다. 껌지 얌전해. 그치? 응. 껌지야, 한 바퀴 더 놀러가 올까? 껌지야, 한 바퀴 더 놀러가 올까? 다슬기 이제 잡으러 가자. 아빠. 위원히 내려줄까? 자, 내려줄까? 그래. 자, 으쌰. 됐어, 이제. 윤희. 아봐, 털 묻었지? 그리구 씻자. 알았어. 물에 씻자. 교윤아 오늘 자전거도 타고 깜지하고도 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방금 기자로 준비해 알았어